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정권의 핵심 세력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 이른바 한동훈 포비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동훈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도 한동훈이 나서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돼서 검찰 수사가 완박이 되더라도 박탈이 되더라도 수사청이 되거나 또는 경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한동훈 검사장이 나서서 지휘하게 되면 역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으로 하던 검사 조직이 없어지고 수사청을 만든다고 할 때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하는 겁니다. 이걸 단적으로 말해준 게 얼마 전에 한동훈 후보자가 사는 최초의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소유권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른바 대깨문 사이트는 아주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역시 삼성은 만악의 권한이다. 정말 더럽네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압수수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고위직 검사들이 삼성이나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어준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소유권자를 찾아봐야 된다. 소유권자 말고 최초의 소유권자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김어준이 자신의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한동훈 검사장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최초 소유권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으니까 그래서 삼성이 여기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집을 한동훈 검사장에게 뭔가 혜택을 줬어. 또는 주는 듯. 이렇게 한 것 아닐까 이랬는데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것은 그 집 주인이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한동훈 그 집에 세를 들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업 시행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워팰리스는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사업 시행사가 진행하는데 바로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시행사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등기 이후에 그 아파트 소유주는 3번이나 바뀌었고 한동훈은 자가가 아닌 바로 전세였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삼성이 한동훈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코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의 원 소유주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삼성이 한동훈을 관리하려고 그래서 여기 집을 줬구나 이랬는데 그 집도 한동훈 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를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의 소유주는 벌써 3번이나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에 대해서 어지간히 알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틀어봐도 안 나오니까 이 집을 살고 있는데 등기면 등본을 떼 보니까 이게 삼성이 나오니까 와 삼성에서 관리했다. 이렇게 아주 짜릿하게 흥분해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했지만 그것 또한 실패로 들어갔고 둘째는 김어준도 한동훈을 많이 겁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원래 김어준은 없는 정부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거라면 최소한 한동훈이 어디에 나타났더라 뭐 이렇다면 호스트파에서 한동훈을 봤다 하는 정인 정도는 보여가지고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한동훈은 자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시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자기 계좌를 뒤졌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5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KBS가 한동훈에 대해서 오보를 했다가 역시 KBS 간부들 보도를 했던 핵심 멤버들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어준마저 이런 걸 보면 민류당이 벼르고 있다는 한동훈 청문회가 어쩌면 싱겁게 끝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어준도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격, 지난번에 생태탕이다, 이런 거 페레가모다 하는 식의 공격을 못하고 있다. 왜? 한동훈이 바로 반격에 들어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민주당의 반응은 패닉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에게 자신들은 바로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관해서 몇 차례의 인사 보복을 했고 그래서 한동훈은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했던 현 정권은 채널A 기자를 매개로 검은유착 사건을 만들어서 한동훈을 엮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윤석열 당선인 첫 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말과는 달리 검찰은 한동훈을 아예 기소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동훈은 무려 4번이나 자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부산지검으로 간 데다가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동훈을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는 법무연수원 그리고 사법연수원으로 보낸 것은 아주 자천인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교체가 되면서 한동훈은 일략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다시 민주당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민주당도 그간의 괴롭힘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동훈을 꼭 낙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청문회도 민주당이 한동훈에게 크게 망신당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우선 이 도덕성으로 보면 크게 공격할 건더기가 없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기껏 던진 의혹이 첫 소유주가 삼성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혐의가 난 채널A 사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치기를 해보았지만 자신들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도 친형의 강제 입원 의혹 당시에 휴대폰 두 개의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김혜경씨도 해경궁 김씨가 아니었냐 하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휴대폰을 중고로 팔았다 하는 황당한 변명을 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비번을 언급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유의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이 말빨마저 좋다는 겁니다. 팩트, 논리로 치열한 대결을 해야 하는 청문회장에서 말은 격투기 선수의 주먹에 해당되는 중요한 무기로 보입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어록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만큼 말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진윤근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 지금 말하는 것을 보라. 문장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 자, 민주당도 이 점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020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을 정인으로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인을 불러놓고 추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는 자신들과 관련된 인사가 정인으로 나가는 것을 한사코 막습니다. 그래서 2016년 국정농단과 관련된 국감 때 민주당이 신청한 이른바 최순수 씨의 정인 채택을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국감도 정상적이라면 한동훈 정인을 민주당이 요구하고 또 국민의힘이 막아야 했지만 그러나 거꾸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사자였던 한동훈은 출석하겠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한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출석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거꾸로 국민의힘이 막았다면 이해되겠는데 자기들이 의욕을 제기해놔고 당사자인 한동훈에게 추궁하지도 못하고는 이런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에서 밀리는 데다가 말빨이 세니까 그래서 지뢰급을 먹고 한동훈을 말렸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청문회는 어떨까? 자, 이번에 청문회, 인사청문회 TF 단장을 맡았던 민형배 얼마 전에 꼼수 탈당을 했던 그 민형배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후보자가 오만방자했으라는 이유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드는 괴변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청문회를 열어달라 지난 5년간 한 일이 다 까발려진 채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큰 대자로 널부러진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게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설전을 주고받을 때 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장악하려고 했고 핵심 사항들, 조국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이나 탈원전이나 여기에서 검사들에게 어떻게 괴롭혔고 어떻게 간섭하려고 했고 또 어떻게 친정권 인사들을 인사발력 내어서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지 한동훈의 입에서 낱낱이 정언이 나오도록 이렇게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을 기피하고 한동훈을 무서워한다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영에 상관없이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해야 한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약자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다 공격받는 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한동훈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을 받고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았냐 했으니까 그래도 자기는 행원하였다. 그래도 행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글은 조선일보에서 서민 당국대 기생중학과 교수가 한동훈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한동훈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라는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